네, 안녕하십니까. 권영찬 교수의 행복TV. 이건 개인 채널이고요. 아직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편집을 안 해요. 그리고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저도 바빴어요. 특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서도 제가 연예인 자살 예방 센터 소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5년부터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 대학원에서 석사 졸업을 하고 디지털 상담 코칭 심리학과 교수로 가면서 연예인 한 명이 자살하면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삶에 있어서 사실은 되게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팬들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이 되겠지만 일단 그 개인사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가족들도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또 한 단계 발전돼서 모방 자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치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연예인들, 셀럽들은 좀 힘들어도 공인의 개념으로 좀 잘 버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성공하신 분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래도 되네라고 실제적으로 최진실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때는 저희 자살에방센터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서도 언론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아주 좀 극 소수만 정말 쓸 때만 딱 쓰는 걸로 안 그러면 안타까운 선택이나 또 다른 말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어감 자체가 사람에게 큰 심리적 충격도 있고 좀 어찌 보면 모방 자살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많은 모방 자살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연예인의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그분들도 행복해야 될 삶입니다. 행복하자고 연예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무료로 자살 예방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든 없든 간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또 연예인분들이 많이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100%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제가 사실은 상담 코칭 심리학과 교수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정확히 날짜를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나중에 시청하니까 내가 방수하는데 지금 오늘은 좀 진중이 왜냐하면 웃기지 않고 최진영 씨를 우연치 않게 제가 악구정동에 모 선배가 하는 일식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렇게 평상처럼 돼 있어서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먹는데 바로 옆자리에 최진영 씨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끼리 그냥 안녕하세요. 예의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왔는데 저랑 되게 친한 대표가 이제 이경규 형님이라고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하고 매니지먼트도 많이 했었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장동건 씨 쪽도 한 번 제가 매니지먼트를 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이 와서 영수 하나 웬일이고 경상도 분이거든요. 아 형님 뭐 있으면 돼서 최진영 씨랑 좀 인사를 하고 그냥 같이 식사 옆에서 하게 된 거예요. 술도 한 잔 주군이 맞고 그런데 뭐 그냥 조용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성격이 조용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인가 제가 이제 유수기사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2005년도 그 억울한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정말 행복한 순간에 누군가 차가 덮치지는 않을까 뭐 과대망상증 같은 경우나 피해망상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먹지 않고도 뭐 2005년도에 억울한 일로 구출소에 수감되고 37일 수감됐으니까 뭐 그 정도에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인 거죠. 그리고 또 세트장이 붕괴해서 또 병원에 6개월 동안 무너지고 또 지금도 텅스템핀이 왼쪽 뒤꿈치는 8개가 고정돼 있으니까요. 또 뭐 35도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이기지 못할 바에는 저는 약을 먹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또 셀프 코칭이나 셀프 카운셀링을 통해서 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하려고 노력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겪다 보니까 참 힘이 들었어요. 내가 저 친구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종교가 기독교다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죽고 싶은 세 번의 순간을 겪었을 적에 하나님이란 분이 제 손을 잡아줬는데 아마 그 최진영 씨도 아마 기독교 신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를 꾸준히 나가든 안 나가든 그런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좀 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그 최진영 씨의 남편 그 조 누구 씨라고 투수하던 분인데 사실은 그분과는 뭐 친 분이 없는데 메뉴팜닷컴이라고 거기 사장님이 연락 가서 뭐 사업 좀 같이 하자 뭐 하다가 보니까 아 거기 대표로 공동대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성민 씨랑 우연찮게 만나고 인사하고 그래도 키고 크고 처음 봤으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잘 지내시죠 하고 메뉴팜닷컴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몇 번 전화 받고 그때 사업이 아주 막 진척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조성민 씨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최진영 씨 다음에 최진영 씨로 갑니다. 그리고 최진영 씨 다음에 또 조성민 씨 이게 어찌 보면은 뭐 헤어졌던 안 헤어졌던 간에 한동안은 부부였고 또 처남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영향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상담 코칭 석사과정 할 때 우리 박사과정에 있던 분인데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 과정에 박사로 있다면 물론 자기 셀프 카운셀링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떠한 스트레스 중압감 때문인지 그분도 곧 이어서 자살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조류인플루엔저뿐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악성 바이러스에 속하는 겁니다. 굉장히 친한 사람이 누군가가 정말 정말 둘도 없이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저도 아버님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을 고스란히 겪었던 상담사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연예인에게 도움이 좀 되고 싶었어요. 일단은 저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을 왜 하겠어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연기 잘한다고 해서 연예인 한 거 아니에요? 또 개그맨들은 그 중에서도 정말 까불거리고 잘한다고 까불까불 되다 보니까 개그맨 공채에 붙었겠죠. 가수도 뭐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행복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특히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좀 제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래서 2005년부터 연예인 자살 예방센터 소장을 맡으면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또 뭐 대기업이나 기업에서는 제가 일정 부분 보수를 좀 많이 받습니다. 90분 해주고 500만 원 정도 또 적을 때는 300만 원도 받고 그런데 최근에 좀 정신없이 바빴던 게 설리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다음에 좀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이나 또 다른 상담심리학과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이 좀 조심스러운가 봐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내담자라고 하거든요. 자기 내담자. 일단 뭐 내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윤리 규정에 있어서 밝히지 못합니다. 의사분들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기자분이 요청을 했고 제가 우연찮게 저는 악플의 밤 잘 안 봐요. 신동엽이라는 동생을 되게 좋아해요. 저랑 채널A에서 돈월드도 같이 제가 꾸준히 오랫동안 출연해서 친하고 그러는데 저 프로그램은 좀 위험한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신동엽이나 거기 나오는 김종민이나 또 김숙인가요? 어려움을 다 겪어냈으니까 그러는데 설리라는 친구는 어찌 보면 이제 24살인가요? 많은 나이로 그러니까 좀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더 예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연예인 한 명의 자살을 좀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인터뷰도 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꼭 신경 쓰고 짜증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뭐 한 8, 9, 10 이제 벌써 11월 오늘 몇이예요? 11일이죠. 또 내일이면 또 제가 12일 중앙교육연구원 대구로 강연 가고 또 13일 날에는 또 뭐 세종시 장애인 축제는 또 다른 우리 강사 우리 김진경 아나운서가 가고 저는 이제 또 총송에서 지리 관계자들 역사 설계사들 대상으로 또 강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잠시 운동하러 가고 그리고 또 오늘도 머리를 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머리가 그래서 좀 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자주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상담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이름 다 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주위에서 봤던 패턴을 가지고 아 저거 어떻게 되겠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실패하겠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얘가 있더라. 내가 컨설팅 해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왜 성공의 정점이 왔는데 꼭 마지막 가서 미끄러질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어렸을 때 교육환경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편을 더 찍을까요? 일단은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TV 행복재태국 교수 권영창 교수입니다. 대한민국 연예인 1호 출신. 찾아 봤더니 전 세계에서 연예인 출신 상담사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연예인이 굳이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목회자가 될까도 생각했는데 목회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거리 있으면 제가 이름 안 밝히고 상담해야 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80 몇 분이 네? 300명 되고 1000명 되고 이거 홍보를 전혀 안 해요. 오히려 제가 다른 PD랑 하는 거는 제가 좋아요 눌러주세요. 카톡으로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거는 벌써 한 350명 됐어요. 근데 또 그 PD애가 또 무슨 또 MBC 또 에브리언 또 아이돌이랑 찍는다고 이 놈은 쉽게 지금 촬영하러 가고 못 내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건 제가 재밌게 뭐 안에 흉도 보고 우리 애들 키우는 내용도 하고 또 여러분들 상담도 들어줄 테니까요. 오늘 여기서 먼저 일단 1차 인사드리고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